자, 4화 영상입니다. 이 엑슬이라는 남자, 뭔가 공포심에 질려있는데 공포심에 빠져있는 남자를 쫓아서 가고 있는 씬이 되겠습니다. 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풍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하시오. F를 이렇게? 아... 어, 휴대전화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네? 그렇구나. 아, 이게 진짜 빡세인데, 이러면. 게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생이잖아, 그러면. 아, 이거 아웃라스트 같은 거네, 완전히. 우주판 아... 어, 아까 거기네요? 엑슬 어딨어? 자, 이제 게리님 반갑습니다. 이제 어디... 휴대조명... 환풍구를 찾아야 되는 거지. 환풍구... 여깄따. 건전지 약이 부족하네. 스파킹이 사랑해요. 볼 곳이 없어서 퓨디파이 커. 퓨디파이, 아. 야, 근데 유튜브로 진짜 먹방 같은 거 해서 올리면 저작권도 안 걸리니까 조회수가 막 10만, 5만 이렇게 나오면 돈 많이 벌겠다. 부럽다. 반영, 환영, 환영합니다. 이거 오늘 처음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액션 게임은 아니고, 생존, 서바이벌 게임. 아웃라스트 같은 그런. 이게 더 스케일이 더 큰데. 아, 이거요? 아, 이거 있으시구나. 전 이거 라스트님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하고, 오늘부터. GTA 나오기 전까지 이거 하려고요. 이거... 이거 좀, 플레이 타임이 길다고 해서, 아, 그래요? 어. 어, 뭐지? 위동원은 피스 힘 업. 얘네들도 에일리언의 존재를 대충 안 하나보다. 어. 잠깐만. 저거 충, 이거 이거 해야지. 저장을 자주 해야 되죠. 난이도가 어려움이니까, 조심해야겠죠. 자, 일단 저장. 어. 손. 전등 키지 말고. 기다려봐.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와, 무조건 소울해.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아, 어려움을 하면 레이더 소리를 듣고도 나온다고. 테이크 어? 저거 있는 문으로 가야 된다고. 발전기를 꺼서, 그놈들의 시선 돌린 다음에, 저쪽으로. 아. 야, 약탈자들을 교란시킬 방법이잖아. 하이디. 뭐지? 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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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발전기가 어딨어? 저기 있다. 헉, 저거 어떻게 그지? 어, 이거, 이리로 가도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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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여깄네?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어? 걸리겠는데? 이건 뭐, 엘리안한테 준 게 사람한테 주겠구만. 야, 발전기 어딨어? 나 이거 처음이라 잘 몰라. 발전기. 이리로 가는 게 아닌가 본데? 잠깐만. 발전기 여기, 에, 에, 저기 있네. 이리로 가는 게 아닌가 보네. 네, 어으.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시시. 시시. 에이, we can do this. 이거 뭐 있다. 고맙고. 발전기가. 내가 쳐다보는 쪽, 이쪽. 가만히 서있어 가만히 서있어 어? 여기로 들어가야되는거 같은데? 잠깐만 아 여기구나 어 어우 그렇게도 생겼다 저기있다 한바퀴 돌아보죠 뭐 있을수도 있으니까 없냐 없냐 됐다 가자 앉아서 다니는거야 여기 왠지 학살당할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유리우스님 반갑습니다 학살당할거같은 기분이 들어 여전기를 끄기 자 이제 어떻게 해야돼 빨리 가야되나? 돌멸 워잠깐만 안돼 처음으로 죽었다 아니 에일리언한테 죽어야지 왜 풀 亞鹽 에일리언한테 죽어야 되는데 왜 사람한테 죽어오 아 별로 영광스럽지 못한 아 이런 대자 아 이거 또 다 그거 해야 되잖아 그냥 난 나대로 해야겠다 아까 이거 바닥에 있는 문을 있는 곳을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발전기 옆에 있는 문 발전기 옆에 있는 문이 여기를 말하 잠깐만 발전기 옆에 있는 문 아 내게 처음이다 땅바닥에 환풍기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옆에 있네 몰랐어 아 된장 바로 옆에 있었네 일부러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네 빠이도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열면 죽나 아닌가 보네 어 뭐야 발견됐어 발견됐어 어 발견됐는데 어 상쇄 돼버렸네 어 어 다행이다 발견됐는데 그게 그거 됐어 상쇄돼버렸어 어 세이브 바로 해야지 세이브 자주 해야 되겠다 아 세이브 안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 멘탈이 내 멘탈이 무조건 세이브 해야 돼 이건 어 야 어떻게 코앞에 코앞에다가 바로 문을 만들어놨냐 여기서 일부러 죽이라고 한거지 뭐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인가 아 바아 골드 에디션이요 추가 미션 그러게요 그건 이제 할 시간이 있을지 지금 모르겠는데 여긴 못 가겠고 전원 나 전원 내려갔다 이거 좀 빨리 깨면 이제 바아 그거 할게요 전원 버튼을 엑스와 동시에 누르시오 반대쪽에 가서 누르라고 이게 버튼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잠깐만 그 전에 이게 맞아 어 어 잠깐만요 이거 누르기 전에 누르기 전에 이거 한번 보자 이런거 보라고 그러더라구요 꼭 어 자 눈 감아준대 이거는 라스트 킹덤님한테 지금 방송에 계신 분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스팀으로 어저께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2인 1개수 규칙 2인 1개수 규칙 2인 1개수 규칙 아 2명이 다른 콘솔을 동시에 작동시켜야한다 어 아무도 믿지마 됐어 됐어 자 이제 열겠습니다 여기 있죠 레디 온 3 원 투 트 트리 어 엑스를 구하시오 뭐 어떻게 구해 악 악 악 악 이리 나 쏘버렸어 피가 한 바운드 안나와 파악 렛 fountain 암 멀리 띄워야 돼 어휴 죽여! 나 죽여! 죽여! 자! 아 나 아까 못 먹었어 너 죽였어! 그 사람 죽였어! 너 죽였어! 이건 생활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나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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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언? 어! 뻑! 아! 깜짝이야! 우와 이제 드디어 나타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전철력까지 도달하시오 아 왜 무서웠어 방금 야 어디로 가라고? 잠깐만 전철력? 전철력이 어디야 전철력이 어디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까 일로 왔잖아 잠깐만 이거 어려운 모드인데 나 괜히 어려운 모드로 했나보다 전철력이 어디에요 여기? 얘 안열려 지금 있는 곳이 전철력이라고? 여기 여기 여기가 전철력이에요 시스템 스파이어 데스토네이션 파워 트랜시 숨어야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거야 아 이거 누르면 되나? 아 이걸로 누른거구나 네 초록색깐 작동되는거 견뎌야돼요? 견디라는건 잘 숨으라는건가? 어디 숨는데 없나? 어딨어? 어딨어? 어디있지? 여기인가? 어? 음악 소리 왜 이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됐다 왔다 왔다 난이도가 어려움이니까 일단 탔어요 갑자기 뭐 튀어 나올거 같고 로렌스 시스텍 청탑을 이동 웰컴 미 세바스토 세바스토폴 순간 당황했어 뛰어할 때만 뛰고 몸을 자주 숙이며 주위를 돌리고 음폐물 뒤에 숨으세요 이게 센스가 좋아 아 지금까지는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식승통신시설로 가는 승강길을 찾으시라 알겠어 이게 좀 어려워져요? 괜찮아 내가 다 형이 다 하드캐리할게 아휴 또 뭐야 이거 누르고 있으면 숨기 자 식승통신시설이 어디야 식승통신시설이 어디야 내가 뭘 알아야 하지 이거 숨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글씨를 잘 봐야겠네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스 통신시설 정말 음 이 네군 이 계단 네개 안에 있겠는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전철부르는게 또 되네 지금 전철부를 필요는 없겠고 로렌즈 로렌즈 시스템 라빈 어디로 가야돼 아 죽겄네 네? 방금 왼쪽? 어후 어후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 이게 뭐야 어 어 못열고 당연히 이게 뭐야 어 여기는 열리네 아 이거 뭐 나올거 같은데 일단 숨을 수 있는거 잘 보 어휴 이제 앉아야 할거 같애 도배? 도배? 아 잠깐만요 매니저 이거 어딜 노 노웨폰스얼로우드 총기 허여 총기 총기 사용 불허 아 이거 어디로 먼저 가야되는거야 어? 여기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부터 먼저 가야되는거야 야 여길이 어 어 식슨통신시설로 가는 생각 일타시오 내가 못게 어 뭐야 어떻게 해야돼 어 어 어 뭐야 어떻게 해야돼 도망가야되나 아이씨 여기 다 뒤져볼 순 없는건가 여기 안 열리는거 같고 어 뭐야 어 이거 완전히 그래픽카드같이 생겨가지고 아 타이탄엑스야 이거 뭐야 음푸님 반갑습니다 해킹장비 해킹장비 어 데이터셀을 데이터셀을 찾으시오 어 알았어요 해킹장비 어 이게 또 뭐야 어디를 어디를 먼저 가야되는거야 어 여긴 아니겠고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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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어 아니 아직까지 뭐 무서운건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는건 맞네요 이거 위로 올라가면 안된다는건가 뭐야 어디를 먼저 가야되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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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어려움이 오케이 됐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 어 어 이거 어떻게 돼! 아악! 아니 이거 뭐.. 어디서 간지 알아야 이걸 뭐 숨어서 애들을 뭐 하지 갈 수 있는 곳이면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많이 죽기 싫어... 어... 뭐야... 한 명씩 이... 아 이거 아... 이게 되는구나 오우... 리얼해 좋아 이거 저 여자애한테 안 걸려야 되나? 아 여기 걸릴 수 밖에 없는 건가 여기는? 여기는 걸릴 수 밖에 없나보네 한 명씩 유인해서? 어떻게 유인할까? 괜히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 해킹 장치 맞아 맞아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뭐 FPS 게임이 아니니까 슈팅은 아니니까 뭐 자 얘네들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위로 올라가면 안되겠죠? 한 명씩 유인해서... 여기 있어볼까? 다잉라이트 그래요? 다잉라이트가 그 만우절 그거 물리 엔진 적용 특집 물리 엔진 다잉라이트 여기 있어보자 다잉라이트 다잉라이트 어어 어? 뒤돌아보는거 아니야? 어? 뒤돌아보는거 아니야? 잠깐만 두 놈...어우 세 놈이네...어우 잠깐만 뭐 좀 카메라도 있네 위에 이걸... 아잇... 잠깐만 잠깐만 1명 간다 차장 가는덹 아 이거 뭐..잠깐만 오오오..tir 저 여자리 절로 가지 이쪽 한 명 오지 얘 잡음 되나? 오! 아! 걸렸다 아! 진짜 뛰었나봐 괜히 뛰었나봐 어떻게 해야 돼 아 뛰어버렸어 괜히 나 있는 거 봤지? 나 있는 거 봤어? 가만히 있어볼까? 좀 위허... 에잇! 에잇! 죽여라! 죽여라! 소리도 인식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유인해서... 아 저기있다 잠깐만 기다려봐 에잇! 죽여라! 총알을 피해! 이제 이제 시행착오 겪었어 두번 죽었어 이번엔 진짜 한다 내가 로딩은 빠르네 아까 여기 올라갈때 저 여자아이한테 안걸리는 방법이 있나본데 걸릴 수 밖에 없나요? 여기로 들어가면? 아 나 진짜 이거 겁나 어이없어서 말이야 아니 뭐 무섭듯... 아 무조건 여긴 걸려요? 어 아 무조건 걸린구나 나올 거예요 이제 어 나 지금 총 맞은거야 방금 한번? 와... 이거 잡고 들어오면서... 안걸리는 방법도 있을까? 자아 자아 이거 계단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죽일까? 이쪽으로 여자명 오더라고 그러면 저... 미... 저쪽에 있는 남자들하고 떨어질거 아니야 그럼 소리도 안들릴거고 뭐야? 걸렸어? 걸렸네? 아아 뭐야 안되겠다 일로 오면 한 명씩 죽이자 으에에에에에에에 괜찮아 죽여버릴까? 죽여버릴까? 죽여... 죽여버려 아아 이거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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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나 진짜 저거 어 나 순간 히어를 느꼈는데 한놈 쓰러지는거 보고 아 이거 내가 깨겠구나 아 나 이거 이 프로듀서 누구야 이거 스스로 프로듀서 이름 찾아야되는데 나 겁나 개 돌하네 이제 머리 쓸게요 이제부터 내가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거야 이거 안걸릴 수 있나? 무조건 걸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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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짚고 빨리 짚고 내가 아까 올라간쪽으로 가야되죠 근데 걸리더라고 천천히가도 꼭 그럴 필요없어요? 이쪽으로? 여자관 방향으로? 두꺼비 집은 또 뭐야 이렇게 방금 저거 뭐 누르는게 있는데 아 저거 눌러야되나 뭐야 여기 뭐 있는데 아 뭐야 어디를 먼저 가야되는거야 일로 가는거 맞나 맞아요 일로 가는거 그래요 어 나 방금 악소리가 났어 방금 뭐야 여기는 막혀있네 위 어 여기는 숨으라고 하는거네 야야야 아 된장 아 여기 있었네 어 근데 왜 돌 어 왜이러져 왜 이거 키 어 왜이렇게 돌려 이상해요 이거 어 마우스가 왜 안 움직여져 잠깐만 어 이거 왜이래 지 멋대로 움직이는데요 버그인가 이게 안 움직이죠 막 이렇게 지 멋대로 막 이렇게 되는데 버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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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유자 어떻게 잡지 늦었다 아 아 아 저거 잡아야되는데 잡아줘 아씨 걸렸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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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돌 걔 돌했어 아 어디야 어디 숨어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네 에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숨어 일단 숨어봐봐 숨어봐봐 여기 있어 뛰어뛰어 그냥 뛰어버려 아휴 늦었다 에이 점프도 못해 에이 나이씨 아하하핳 아하핳 힘드네 이거 아 그 소리 들은건가 머리 빠개진소리 안 돼 그래서 다음영상으로 넘게게겠어 아흑